이거였어. 됐어! 그래서 날 봐준거야? 왜 죽이거나 내 쫓지 않는 의사가 됐더니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반대할 수 없다 했더니 이젠 분명히 잊었어. 내 아내와 놀아가기 위해서 하긴. 이게 낫네. 나도! 괜찮아. 워만도 안하고 질투도 하네. 피차 사람도 안하잖아. 근데 애들에게 저 양반은 내 모든 신념을 바쳐서 존경했는데 내가 바보지 날 속였어. 별방하지 마세요! 의료 감사합니다. 최소한 한 번이라도 당황하시는 모습이 즐거웠으니까 그리고 또 난 해방 시작되니까요! 이거 보세요 선생님. 저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총을 데리고 있어요. 손을 떨지도 않고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. 이 모든 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가르쳐줄거죠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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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